저거 뭐지? 도시락이야? 도시락 같은데요? 도시락이 있다고요 이게 뭐야? 피차표에 포함되어 있는 기내식이니까요 스쿠리아 스쿠리아 커피도 있네 커피 있어요? 다 포함되니까 받으실 때 다 포함되는 거구나 표에 포함된 기내식이구나 미미지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어떤 거예요?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기차표가 얼마지? 10만원? 10만원? 10만원 되잖아요 마는 알아 보니까 이제 다 여기가 가격이 정해져 있어 마 어렸을 때 70년대랑 똑같아 여기 얼마냐고 기차? 한 사람당? 네 1,500원 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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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제지가 다 까매요 코제지가 한국 돈으로 1,500원? 그냥 도시락이 2,000원이에요 인도 돈으로 1,000루피거든요 1,000루피는 얼마야? 15,000원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5,000원이면 7,000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안전하고 바꿔주고 어떤지 궁금하니까 또 1,500원 1,500원 2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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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괜찮아? 맛이 어때? 버튼이가 미미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 야채인데 약간 매콤한 야채예요 쉽게 말하면 비얼입니다 2,5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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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럭키 씨 이건 무슨 과자예요? 럭두로 만든 과자예요 럭둑하자 와 이거 엄청 맛있어요 1,500원 1,500원 달달하다 마지막에 금방은 안전하고 왜 이렇게 금방은 안전하고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가 있지 않은데? 왜 이렇게 금방은 안전하고 뭐야 이게? 진짜 1위는? 예시 왜 왜 왜 손 닦는 거네 이거 왜 불어보였어요 아니 먹었어? 1,500원 1,500원 냄새 맡아 보세요 아 예 야 여행 유튜버 아니야 너? 야 소독약을 왜 음식이 보통 소독약은 그거 아니에요? 수건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? 왜 액으로 주지? 왜 액으로 주지? 근데 핸드라고 너무 잘 써줘요 핸드라고 너무 크게 써 있어 핸드라고 뿌렸죠 형도 아저씨 아저씨 예 여기다 뿌렸어요 예 여기다 뿌렸어요 예 여기다 뿌렸어요 예 여기다 뿌렸어요 sorry 마이 미스테이크 아 야 어디 젠피해서 아 아 프로페셔널 트래블러 sorry 아우 젠피하다 아우 젠피 아우 젠피 이거 제가 모르고 씹었잖아요 바로 극락 났어요 아 진짜 막판에 실수 막판에 실수 많이 하네 자 잘해왔었는데